으쌰으쌰 나는야 힘센 혹돔 덤빌 타면 덤벼봐 나에게 밑보인 녀석은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지? 드리고 피해 시만 없다면 여긴 내 세상인데 아쉽다 고요했던 보고수조에 어느 날 나타난 혹돔 음 편하고 좋고는 오늘부터 여기는 내가 접수한다 어디서 이렇게 못생긴 물고기가 와서 까부는 거야? 감히 나한테 도전장을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별것도 아닌게 까불고 있어 돔 중에서 가장 힘센 혹돔은 소라, 정복, 개 등을 이빨로 깨뜨려 먹죠 평소에는 이동이 거의 없어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